선천수와 후천수의 복합정위도 5, 6, 7, 8, 9, 1, 2, 3, 4 어느 쪽으로 더해도 다 15라는 일정한 법칙의 자연의 기운이 들어간 궁. 이걸 구궁도 9개의 궁이다. 각 궁에는 이름이 배당이 되는데 6의 숫자는 건궁이에요. 아버지다. 2의 숫자는 공궁이요. 어머니. 3의 숫자는 장남이요, 진궁이요. 4의 숫자는 장녀, 손궁이요. 1의 숫자는 감궁, 차남이고. 9의 숫자는 리궁, 찬여고. 8의 숫자는 단궁, 막내 아들이고. 7의 숫자는 태궁, 막내딸이다.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주관하는 중궁이 5의 숫자로 배당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하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기운은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천간이라고 해요. 그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죠. 하늘은 변화가 없어요. 마치 선천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마치 후천수와 같은 거예요. 변화가 무쌍해요. 그러나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 땅의 기운은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10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친유, 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갑잔치, 환갑잔치 할 때 우리 나이로 60번째예요? 61번째예요? 61번째예요. 왠지 아십니까? 봐볼게요. 사람은 하늘과 땅에 살죠. 하늘과 땅이 하나씩 만나는 거예요. 갑자, 을, 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 유. 어머, 두 개가 빠졌네? 이 두 개를 바로 공망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얘네도 또 짝을 줘야 되잖아요. 술, 해도. 다시 갑니다. 갑, 술, 을, 해, 그리고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개해로 딱 끝나는 것이 60번째. 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갑이 돌아온다? 회갑. 또다시 갑이 돌아온다? 환갑. 그래서 61번째 왔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61번째 회갑잔치, 환갑잔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무쌍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12가지 지지. 이것이 바로 띠입니다.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량, 원숭이, 닭대, 돼지, 띠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합정위도의 배당이 돼요.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12지지로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가 바로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쪽이라고요? 북쪽, 이쪽은 동쪽, 이쪽은 남쪽, 여기는 서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방향을 볼 때 이제는 자방향, 이것은 정북쪽이에요. 그런데 축 방향은 뭐죠? 북쪽이 더 많이 포함된 살짝 동쪽, 이걸 북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방향은 뭘까요? 동쪽이 더 많이 포함된 살짝 북쪽. 그래서 동북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방향, 진방향, 오방향, 유방향 할 때는 동서남북인데 어떻게 동남쪽, 정동쪽 아니면 북쪽이 더 많이 포함된 만약에 서쪽이다. 그럼 해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서쪽이 더 많이 포함된 북쪽이야. 그러면 술방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와, 12지지와 선천수와 후천수가 들어갔고 팔괴론에 궁이 들어갔고 어우, 정신 못 차리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박수!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뭐냐? 이 1이라는 숫자에 먼저 색깔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오행이 배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것은 물 자체의 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행은 뭡니까? 다섯 가지의 움직임이에요. 물의 움직임의 기운을 바로 인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물이다, 금이다, 불이다. 그렇게 사물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다, 움직임이다, 기운의 연속성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별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 1 맨 밑에 있죠? 정북쪽입니다. 여기에는 고유명사가 대입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색깔은 백색이에요. 오행은 물이다. 그리고 이름, 별성 자를 써요. 그래서 일백수성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백수성. 일백수성은 궁이 어디예요? 감궁이다, 정북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실전을 먼저 딱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2, 3, 4, 5, 6, 7, 8, 9, 9개니까 여기에 고유명사가 다 있겠죠? 2는 뭐냐면 검은색이에요. 이흑토성이다. 이흑토성이다. 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3은 뭐냐? 푸를벽자를 써요. 삼벽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서양 사람들의 눈이 좀 파랗잖아요. 그래서 파란눈 벽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벽목성. 그리고 4도 푸른색이에요. 푸를록자를 써서 사록목성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5는 뭘까요? 누를 황자를 씁니다. 5황. 그리고 5행은 토예요. 즉, 5황토성. 6은 뭘까요? 600. 아, 5행은 또 금이네요. 600금성. 7은요? 아, 빨간색이네요. 적색. 7, 적. 금성. 8은 뭘까요? 800. 토성.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9는 뭘까요? 우리 자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 개념이다. 구자 화성이다. 이거 자라 그래요. 구자 화성이다. 이렇게 읽어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1등과 꼴찌를 나오게 안 해요. 반드시 다 1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강, 3강, 4강 듣다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낯설고 어색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1백수성, 2흑토성, 3벽목성, 4록목성, 5황토성, 누를 황자예요. 6백금성, 7적금성, 8백토성, 9자화성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상학이라고 했어요. 딱 봤습니다. 집의 형상을 봤더니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네, 집이. 이거를 구궁도로 한번 나눠볼까요? 어? 그러면 어느 궁이 함몰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궁입니까? 쭉 따라와 보니까 어? 곤궁이네. 곤궁을 봤더니 이흑토성이라고 하고 곤궁은 육친에서 누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기야. 장남? 아니에요. 여기야. 차남? 아, 여기야. 막내딸? 아, 여기야. 어머니가 있네요. 어머니. 아, 어머니 궁이 함몰이 됐구나. 곤궁이 함몰이 됐구나. 이흑토성이 함몰이 됐구나. 결함이 이 집의 가상학으로 봤을 때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집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어머니는 건강했던 어머니였어도 이 집으로 이사 온 순간부터는 어머니는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곤궁은 노력하는 궁입니다. 그래서 노력궁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노력궁이지 결실의 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해. 그런데 그만큼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봤더니 어머, 이렇게 돼 있네? 집이? 뭐예요? 어머, 이제는 곤궁이 함몰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돌출이 돼버렸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머니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파워풀해? 아주 뭐 실질적인 가장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궁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디가 빈약해요? 이쪽이 빈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궁입니까? 손궁, 장녀의 궁이다. 리궁, 차녀의 궁이다. 그런데 누가 더 다쳐요? 장녀가 더 다쳐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세가 센 만큼 장녀나 차녀는 기운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 손궁은 물론 나중에 계속 배우겠지만 사업궁입니다. 결혼궁이에요. 장녀의 결혼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사업을 할 때 특히 장녀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또 리궁은 이별할 수 있는 궁입니다. 아, 결혼과 이별? 어머, 결혼해서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가상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전풍수학입니다. 이 토대가 바로 주역의 팔괴론 그리고 선천수와 후천수를 통한 구궁도의 복합정위도.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건궁이에요. 2라는 숫자는 곤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 각각의 숫자와 색깔과 오행 거기에 별을 붙여서 일백수성, 위흑토성, 삼벽목성, 사록목성, 오황토성, 육백금성, 출적금성, 팔백투성, 구작, 화성까지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잘 몰라 두 번 보세요. 잘 몰라 열 번, 스무 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근본을 익히시고 바로 다음 2강부터는 실질적인 각각의 궁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을 바로 상의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부터 확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택풍수의 핵심 가상학 그리고 양택삼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풍수 컨설턴트 프로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운드릴 테니까 기운받으시고 2강부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파이팅!